실례지만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요? 아니 이게 좀 제가.. 불편한 사람이랑 있으면 제가 좀 얼굴이 빨개요.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. 싫어하지? 아 밀미노래? 이거 진짜 신고 들었다고! 맞다! 아니 아까 성현이가 아우 형님! 초밥에는 역시 사케죠! 우리가 차 끌고 있더라. 아이 뭐 한정도는 내 곱창인도 못해 알고 있어요 형님! 아이 죄송한데 일본 식사이다 먹었어요 일본 식사이다. 라미노 먹었다고! 이슈왕 나오겠다. 아니 이슈왕 한번 타서 트위치 한번 시청자. 야 우선 제보 해봐봐. 시즈니 여러분들! 허헤헤 에헤헤 뿌옹 아예 오늘 경찰이 없었어 흐흐흫 형 무면허! 형이 자꾸 운전 알려달라고 그런거 아니에요 응 형님 또 주차하겠다고 그치 형님 그래 면허 없어서 옆에 차 훔쳐 탔잖아요 어 창문 깼지 GTA 막 뺏어 꽝! 이러고 그냥 뻥! 이봐가지고 시동을 걷는데 갑자기 전송 뽑아가지고 진짜 옆에 바다 놓으시는 거리더라고 상일하지 기본상식이야 그거 자동차 와이퍼 뽑던데 이러고 GTA 할랑 그 정도 해야지 아 재밌네 아 예 운좋운전 안 했어요 아 진짜 저 그렇게 무쌍식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삼강오른 이런 거 잘 지키거든요 공자 맥주 아시죠? 도덕과 인성은 저와 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... 그... 그래요? 흐흐흐흐흐흐 제가 술 텐션이라고요? 아 이 형 술 먹으면 이거 양 두 배라니까요? 나 아직 안 먹었다 네 아인 척 한 거죠 얘는 나 술 먹는 거 못 봤는데 난 성인 술 먹는 거 봤어요 언제 봤어요? 흐흐흐흐흐흐흐흐 또 시작이다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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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런 생각이 없고 찐칵! 아 이거 중학교 때 대신 몇시였어요? 아 안녕하세요? 뿌웅 아이 진짜 나는 진짜 어우 저... 야! 이걸 다와야 해! 이 형 좋은 거라 깨났는데 왜 이러지? 아우 좀 뭐가 마이너스야 아휴 정신차려! 아 왜 커피 못 먹어 주둥색 반지색 뭐냐고요? 핑크색 진짜야! 어어... 형 근데 왜 핑크색이 남의 졸화색이 왜 갈색이에요? 어? 그래도 얘기해 띠도 예상한다고? 저의 질! 뭔 리액션을 보셨길래 사람들이 팬티 색깔을 다해? 그래서 유튜브에서 얘기했어 나 준비한 게 생각하는 거 같다고 날 왜 그렇게 준비한 게 생각하는 거지? 이해가 안 돼 오늘 비싸고 먹으러 갔다 어? 갑자기 어? 처음에 요리하실 분이 저희 실례지만 오늘 팬티 무슨 색이 또 오셨나요? 그 다음에 뭐였지? 초범말다가? 초범말다가 이제 팬티를 무릎은다 실례지만 오늘 팬티 무슨 색이 생겼나? 겁나 미생활하자 아 맞아! 연예인이에요 여러분들 아니! 아니 뭐 제가 바로 올리고 시작할게요 아니! 첫밥집 딱 들어가는데 그 이제 요리사 분이 총 싸시다가 갑자기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그거 MSG가 아니라 새로운 정말들잖아 양경 못 맞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잠깐 참아볼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알았어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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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해봐utet 약 여기서 MSG를 빼는 버전도 말해줄게 비교해서 들어봐 자 뭐했다고요? 으윽 막 돌봐주는 거야 그래 당연히 명가 지는데 뒤들 다 쓰이니 아 진짜 이게 MSG! 야 그냥 초밥 만들다가 우리 여기 보고 초밥 시키는 또는 아니세요? 마이 맞죠? 마이 맞죠? 이게 끝이었어!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고! 유튜브 하시는 건 아니세요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시.발 뿡! 아 이 형 방송 대 90브라고 호구야! 진실 공방장? 아 왜 진실 공방장! 이게 누가 봐도 불화 아니냐? 야! 77만 유튜번데! 누가 봐도 유튜브 불화지! 누가 77만 저 들어간대! 어? 나 성현이 많이? 누가 이래! 누가 이래! 아니 셰프님 어떻게 아냐고! 알아봐준 것만으로 고맙지! 왜 몰라! 못 알아봐준 거! 정말! 엎어야지! 나 몰라요? 나 유튜브에 글쓸 거야! 이거 파워블로우 고지 아니야? 이런 사람이 뭐 공식이 너무 맛있었는데 룸서비스가 너무 아쉬웠어요 이런다고 아 이 형은 진짜 더 유명해지면 안될 것 같아 얘들아 큰일날 것 같아 그래갖고 우리한테 서비스를 준다니고 했지? 아니 막 뭐 줬는데? 서비스를 준다 그랬는데 서비스가 아 저거 안먹어요! 왜 그런 식으로 가냐? MSG 왜 거기다 쳤어? 다른 쪽에 쳐야지 MSG를! 안먹었잖아! 안먹었잖아! 아니 다 안먹었잖아 나! 처음에 준다니고 먹었어 안먹었어 아! 처음에 하이볼 준다 했잖아 하이볼 술 준다 그랬거든요? 아 저 그런거 안먹어요! 운전하느라 안먹겠다고 했는데 새끼 무서워요 빨리 저 성장도 파괴 좀 나 조상한테 일일이 술 갈게 아 그런거 안먹어요 여러분들! 이거 싸우고 싶어? 그 개가 이제 뭐야? 격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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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 너 주란해야! 격꾸 아 이해 드리겠습니다! 격꾸 상대 격꾸 존나 잘하더니 격꾸 아 이거 만들고 오래 걸리는 건데 만들고는 힘든데 하여튼 세상에 이렇게 그러네 아 진짜 미친 것 같아 오오오 뽕 탁뚱 누가 이거 찍어서 이슈황TV 보내라 남짓이 먹고 왔어요. 우리 목소리가 아 이거 이상한 거 안 올라갔어. 진정으로 되게 조용히 먹었어요. 조용히 먹고 나서 마지막에 조금씩 끌었고 성현이가 아 이 ㅅㅂ 오! 하나 둘 셋! 뿌아아아아아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